좀 민 instruct me 성도 케이블카 타기 위해서 티켓 Anthony Assignek 복잡하네요, 여기도 에스컬트를 타고 올라 와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말 안 되고 킹궁이 한 대 때려오는데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킹궁이 또 있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비행기 탑승구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타는데 사탕을 하나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탕을 주는 이유가 뭐야? 서비스요. 서비스. 이제 탑승을 좀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좋아. 덜컹! 덜컹 아니야? 엄마! 남왕대가 좀 저만이 되어있어요. 야간을. 황! 아, 앞에 한번 보세요. 저거. 좋다. 가복성! 가복성 한번 보세요. 먼저 옵니다. 가복성에. 역시 또. 여겨요. 야간 오니까 또 멋지네. 케이스 짱이요잉. 야하. 좋아요. 진짜. 오우, 주탑. 이게 몇 미터죠? 80미터인가? 예, 80미터. 예, 80미터. 예, 예, 예. 기지에 하나씩 타고, 차고 와야 되겠는데. 예, 예. 최고 주탑. 예, 이제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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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주탑 보세요, 저. 저. 저 높이 아까쯤에 80미터로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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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높이에 올라와 있는거에요 송도해석자 송도해석자 안남공원에 내리면 야경 멋있네요 송도해석자 송도해석자 야경이 밤에 오니까 여기 산책로도 바로 버리잖아요 밤에 걸어도 못 있겠네요 안남주차장입니다 캐구 타고 오니까 분위기가 모델 좋고 스카이 하이버 전방으로 가봐야되는데요 지금 캐구 타고와서 캐구 타고와서 송도 스카이파크를 즐기는것도 아주 좋은데요 벨로 케랍토스라는데요 허리도 움직이고 우와 엄청깁니다 호흡 호흡 겁나이 무섭네 호흡 겁나이 무섭네 우와 실감납니다 오이구 무서웠어요 오이구 무서워 열고 무서웠어요 치아 아 아 이것은 간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주기 쓰는 거리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왕복이기 때문에요 또 갈 때도 타고 가야 됩니다 사기 당했어 지금 너무 바람 많이 불다 많이 불다 아이고 야 중간에 세진 안 되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다 마음속으로 탑이 80m 정도 된다고 했어요 내려갈 때 보니까 또 더 멋있네 정말 좋네요 그럼 꼭 한번 타봐야 되겠구만 진짜 바람이 엄청 불고 있네요 상당히 상당히 중간이 안 왔어 이미 여기 안 왔어 중간이 안 갔어 타고 조금 타고 바닥에 돌아가고 바닥에 첫 번째는 해외에 여기 안 왔어 여기 오십니까 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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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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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